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도의회는 올해 국세 징수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대규모 세수 결선이 우려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에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까지 부서별로 예산을 수합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지출 규모를 10% 이상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